염핑의 부동산 안녕하세요 근데 어떡하냐... 나 안 가봤어! 웃을 때가 아니라고! 중심을 잡았어요! 깡클! 2차 1차 2차 네? 네? 네네네네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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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숨기겠어 채영이 어디 갔지? 채영이 찾으러 가볼까? 사인했어? 왜? 사인 왜 하는 거야? 다 사인했는데 일단 해볼까? 이거 왜 사인 안 해요? 뭐예요? 일단 해봐, 사인? 근데 괜히 했다가 쌩, 사인 이거 잘못된 건가? 우리는 끝까지 같이 있자 내가 민아가 얘기했었는데 우린 아직까지 채널을 지키다가 저기를 다 가지고 있어? 나 왜 어디 가? 나 그냥 다 가지고 있어? 아, 너 거 안 훔쳐 어딨는지도 몰라 어디 갔어요? 저희 어떻게 지울까? 난 혹시 모르니까 안 해야겠다, 사인 아니, 저거 뭐야? 나 사인했는데? 아, 나 나 여긴 했는데 왕제 안 해? 왕제 안 해? 왕제 안 해? 나 여긴 안 해 형, 걷는 거야 아 부겄네. 네.. 세영! 무서워! 싸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가? 나 초콜릿이 갑자기 먹고 싶네 오케이? 오케이? 왜? 여러분이 다 숨겼어 왜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이래? 왜 무서워 너무 무서워 바쁘게 움직이는 저 두팀 분들은 네 골드 티켓을 완성해서 이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맛이라도 보면 안 돼 감사합니다 억울해 진짜 억울하다 필리아 친구 에이 에이 너무 착한데? 에이 아 무서워 못 가겠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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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 네, 지금ень reform 내가 담아서 ecosystem 미안해 father 내가 뿔렀어! 뭔지 안할지 모르겠네. 그래, 손채영! 저기 포레 숨겼다니까, 포레? 아, 뭐야? 술당에 숨겼어, 손채영! 억울합니다. 렛츠고! 아, 손채영 여기 어디 숨겼어. 아, 여긴데? 아세요? 어디 숨겼는지? 아, 분명히 숨겼는데 다들? 왜 어디다 숨길까? 저쪽일 것 같아. 피아영이 혼자 여기 숨겨. 피아영이가 여기 숨겼어. 아, 피아영 어떡해. 피아영이 어떡해. 피아영이 어떡해. 어디서? 피아영이 어떡해. 피아영이 어떡해. 아. 피아영이 어떡해. 더 다행이다. 왠지 숨기겠어. 아무도 내꺼 뜯을 수가 없다 없어 너 없어 아 언니 어딨는지 알겠어 어딨어 오빠 아 얘네 이상해 잠시만 없어 없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딨냐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봐 너 꺼야? 어 안 돼 안 돼 너 있어? 너 가지고 있어? 몰라 뭐야 안 해봐 나 핸드폰이야 핸드폰 민아 있어요 2화 3화 4화 5화 5화 2화 5화 2화 우리.. 우리는 상관없어 우린 이미 준 거지? 우린 이제 웃음 못하게 할 거야 웃음 못하게 할 거야 송채요? 송채요? 뭐야? 우윽 sunrise 될 게 있어 우윽 얘 끝부터 먹어 나연언이 왜 없어? 숨겼네 우리가 찾으러 가자 너 어디 숨겼어? 아니야 너한테 있지 너한테 있어? 오지는 말고 너 어디 있어? 먹어 먹어 하나 어디 있어? 밥 먹어야 돼? 안 돼! 아유! 아유! 뭐라고 해? 됐어! 나야 언제껏 찾을까? 무서워!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유! 찾아 찾아! 찾아 안 해? 막 이런데 숨긴 거 아니야? 찾아내고 싶다 나야 언니 어디다 숨겼어 빨리 찾아 너도 부셔줬어? 채영아? 어 난 너무 안 했어 지효 언니 없으신가 모를 텐데 지효 나 어디 숨겼는지 알아? 아 내가 그거 찾은 거란 말이야 찾은 거였어? 다음 시각 수정 지효어나 지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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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희 와 설정 아 앗 아 ık 하잔에 멋진 пой 너 또 안 숨겼어? 내꺼 누가 가져갔어! 부셨어? 나연 언니랑 쬐이가 부셨어 니껀 줄 몰랐어 나 채용이껀 줬어 채용이껀 줬어 채용이껀 줬어 채용이껀 줬어 나연 언니 뭐 줬는데 몰라? 채용이껀 줬어 지금 나연 언니랑 미나가 안 부셔진거지? 나연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나연 언니 어디다 숨긴거야? 멈춰 채용이껀 줬어 잘하고 있었는데 왜 잘하나 했다 설마 이 밑에? 뭐라 그럴 거라는데 채용이껀 줬어 채용이껀 줬어 미나 뭔가 여기 숨겼을 것 같아 미나 여기 숨겼지 미나 여기야 나연 언니 어디 숨겼는데 채용아 너도 나연 언니꺼 찾고 했어? 어디? 나는 이미 노래가 봤어 설마 이 밑에? 여러분 나 거짓말했어 나 아직 안 부셔줬어 왜 그래? 왜 그랬어 찾아봐 뭐야 쯔위코트 있대 아직 아 그래? 채용이껀 줬어 온라인 주위콧도 있대 아 찾고싶어 찾아낼거야 나는 몰라 아는 그 곳을 찾아야 하는데 야 저 주위콧도 있대 그러니까 아 나는있네 잘 숨겼네 티티 지우 나연야 너 어디 숨겼어 은하야 너 어디 숨겼어 모든 인도 안 야 여기 숨긴다면 진짜 대단하다 못 찾지 여기는 그니까 본인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지효야! 어? 너 미나 또 부셨어? 안 내 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걸 진짜 모르겠는데. 지효야! 지효야! 진짜 어디야? 어디에 숨었지? 지효야! 두 켠는 이제 안 두 켠지 모르겠네. 불안한데. 아 찾고 싶은데 나연 언니 거. 아 나연 언니 것도 아직 안 나온 거야? 미나 언니 힌트. 왜? 왜 이 거는? 힌트! 없나 봐. 나는... 나는 이쯤에 있어. 오 쭈이가 이쯤에 있대! 안 돼요! 쭈이가 이쯤에... 아니 쭈이 너무 웃겨. 이제 공장장이 누구인지 발표할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바로... 너무 못 찾아. 공변장 많은데 진짜. 어? 초코방으로 뭐 이래요? 혼났나 봐. 아... 아... 분하다, 분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분해. 가져와야 되죠? 가져와야 돼요? 아 나연 언니 가지러 간다! 아 그래요? 어떻게 들고 와요? 미나야 들고 오래 너 거.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오라고? 나 너무 무서워. 갔다 오라고 가만히 있어. 다가가서 말했던 내가 알 수 없는 말이야. 아 근데 부서져있어. 부서졌는데? 어디에 나 숨겼는데? 언니 아까 나랑... 서울? 진짜 억울하다. 찾아내? 찾아내고 싶다. 찾아내? 찾아내? 찾아낼 거야! 찾아왔어... 제가 부서진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찾으면...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못 가겠어! 나 다음에 할게. 이 안에 숨겼나 보다. 이거 어떻게 찾아낼 거야. 아이한테 우기 시작한 얘길... 내가 여기 뒤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 여기서 하면은... 홍아다... 진짜 뭐야? 꼬리 그렸어? 잘했어! 미나이 타입! 가! 가! 근데 이게 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 여기서 하면은! 나은 언니꺼처럼! 진짜? 꼬리 그렸어? 야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미나이가 있어! 아! 형아 가져갔지? 내꺼! 뭐야! 뭐야 쟤! 채영이 어떻게 찾은거야? 좋겠어! 승자가 없네요. 승자가 없네요. 원래는 본장장님이 선물을 줄게 했어요. 선물 뭔지는 보여 드리죠. 홈 치킨은 나였는데. 그럼 제가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아쉽죠. 그럼 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유튜브 분위기 만드는 시대였어요. 감사합니다. 뭐예요? 난 사랑해요. 뭔가 있어. CF 사정권. 초콜릿 공장의 후계자로 미션이죠. 미션. 손전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되고 싶어 했었어요. 먹는 거 한번 찍어볼까요? 아니요. 우리 다 같이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아쉽게도 소개자가 없었지만 다음에 하게 된다면 초콜릿 뷔페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초콜릿 공장이 아니어도 다른 공장장님에게도 한번 라면 건자 이런 거. 어 좋다. 라면. 떡볶이 떡볶이. 아무튼 다음 타임 투 사이즈에서도 어떤 컨텐츠로 저희가 찾아뵐지 모르겠죠 원스는? 저희도 몰라요. 하지만 열심히 또 준비를 할 테니까 다음에 다음 새끼티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타임 투 사이즈. 타임 투 사이즈. 타임 투 사이즈. yu버지. 우리 아름다지. 우리拓이두 진짜. 아니 왜냐면 태연이가 아까 한 coherente bud MissbahPs. 솔직히 나다. 아니야. bor veterans. 솔직히 나였지만 너무 아쉽다. 태연아 한 번 가자. 가자. 너도 먹을래? 아니 이거 안하면 안 돼. 왜 하는 거야? disaster. 아이고 터 소개. 초콜릿. 이거 번짱 아니야? 초콜릿! 나의 달콤한 매력에 빠져볼래? 갑자기 벌칙을... 초콜릿 슬롯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 좋아진다! 해피 밸런타인! 너를 깨부지자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벌칙이야! 귀엽다 귀엽다! 너무 진심으로 해봐! 내가 리액션 해줄게! 진짜 진심으로 해봐! 누가 리액션 해줄게!